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법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하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toll받으셔서 고려를 가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에게 감쪽은 모세지와 も아주시고 로세가 예전에는 모세지를 받으셔서